이 실제로 보는 건 진짜 20여 년 만입니다. 우리 요기다니아 선생님 한번 직접 마토김 여기를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. 이거 말도 안 되는지. 작다. 그리고 중요한 건 문이 더 작아요, 문이. 아 이거 진짜. 문을 들어가시려고요? 옛날에 들어가신 게 이거잖아요. 이 상자예요, 저희가 봤다고. 근데 저 하나 궁금한 거 여쭤봐도 될까요? 이거 하시면서요, 한 번도 이렇게 아파 보신 적? 아픈데 아니면 참으시는 거예요? 이 안에서 제게 말레시아에서 리코드 있어요. 12시간 했었어요.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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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레시아 MTV에서 게임을 했었어요. 저 위에서. 이 사람이 진짜 그거 할 수 있어? 할 수 있느냐? 이 안에서 2시간을? 제가 12시간 이 안에서 했는데 물론 나왔다가 몸이 많이 아프죠. 계속 누차져 얘기를 드리지만 혹시나 충자 여러분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. 이거는 따라해도 안 되더라고요. 그럼요. 우리 그러면 다시 한 번 박수를 한 번 좀. 참 그대로입니다. 동작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. 이야, 환상적이다. 와, 환상적이다. 와, 환상적이다. 어우. 아, 깜짝이야. 아, 집중해서. 잡아드려. 아, 방탄과 동작이나. 오, 친다 친다. 오, 친다. 정말 20년만에 보는 이 단연 선생님의 지금 묘기입니다. 아, 지금 올해 환갑이시라고 하는 환갑이 가까우신 이 나이에 이 연세이 정말 대단하십니다. 아, 들어가셨나요? 다리. 다리. 다리 하나만. 다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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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간다. 들어갔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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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을 닫을까요? 유재석 씨가 문을. 자, 박수 한 번 주세요. 박수 한 번 주세요. 와, 정말 대단하십니다. 어, 괜찮으세요? 선생님, 이제 나오셔도 돼요. 나오셔도 됩니다. 나오셔도 돼요. 문 열어주세요. 문을 열어주세요. 12시간도 계시니까. 와, 정말 대단하시네요. 아니, 체구가 작으신 분도 아니고. 그러니까. 근육량도 성당할 수 있는데. 야, 이게 정말 참. 내가 다 아퍼. 아하. 오. 와. 큰 박수 한 번 드립니다. 와. 감사합니다.